네 안녕하십니까 하비몰 선혜정입니다 자 하비몰 기획전 파격 50% 할인값 품목건 웨스터람즈 웨스터람즈의 가스건 가스건 중에 총 9개 총 중에 이번에 소개해드릴 총은 인피니티 SV 5인치 리미티드 되겠습니다 판매가 264,000원 하프 할인 파격 할인 가격은 132,000원 똑같은 절차로 박스를 또 열어보죠 박스를 열면 설명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포장하는 아줌마가 졸았나봐요 이렇게 해서 설명서 있구요 똑같네요 모양이 같은데 똑같이 이게 칼라파트가 되어있구요 악세사리가 총을 넣는 악세사리 그리고 비비탄 총 총을 넣는 악세사리 그리고 이렇게 비닐을 벗기면 똑같은 절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백 느낌이 상당히 좋죠 블루백 느낌이 있구요 그리고 망아쇠가 되겠구요 그리고 얘가 안 둘러지면 인피니티 시리즈를 보니까 총알이 다 그렇죠 이게 안 둘러지면 기업발이 안되게 되어있네요 안 둘러져요 이렇게 안들장치처럼 그리고 손을 잡아야지만 이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한 외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측면 그리고 우측면 정면이구요 여기는 앞에가 좀 멋있네요 메탈 파트로 실버 메탈 파트로 그리고 그립등 여기가 메탈 느낌이라 이렇게 그립을 잡았을때 느낌이 차가운 느낌이 있죠 메탈의 느낌이 나서 격발 느낌이라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실제 가스를 넣어서 한번 쏴 보면 블루백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손이 오는 타격감이라 그러죠 그런게 상당히 좋구요 저렴한 가격에 반값 할인이니까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한번 구매해서 사람 보고 쏘시면 안되고 큰일납니다 동물한테서 쏘시면 안되구요 어떤 표적지를 세워놓고 안전한 장소에서 한번 즐기시면 재밌는 총이죠 그리고 무게가 상당히 무거워요 실총하고 똑같구요 그리고 판매는 저희 하빔몰 사이트나 협력업체 사이트에서 20세 이상에 판매가 가능하구요 성인인증이 성인인증 절차가 있습니다 성인인증 절차는 30초에서 1분정도 되니까 간단하게 자기가 20세 이상이라는 것만 증명하시면 어디 사이트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구요 자 이렇게 해서 얘가 5인치죠 인피니트 SV 5인치 리미티드 판매가 13만 2천원 원가격 26만 4천원인데 파격할인가 13만 2천원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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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